To the monkey, he stopped crying OK,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은 누구다? Mr. Monk이죠 Mr. Monk과 뭐 하여튼 Baby Monkey 한 마리가 나오죠 Mr. Monk은 어디에? 일단 내용 파악입니다 Mr. Monk,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does he walk? He walks at the zoo, 동론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다? Mr. Monk, 그 사유 그렇죠, 영어로 뭘까요? Zookkeeper 그렇죠, Zookkeeper죠, Zookkeeper Animal Trainer, 또는 Zookkeeper죠 그 다음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Take care of the monkeys 원숭이를 돌보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서 그가 달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뭡니까? 바나라를 주었죠 그래서 바나라를 받고 그쳤습니까? 계속 울었죠 그래서 하나를 더 주자 드디어 울기를 멈췄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 파악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Mr. Monk wants to do 그 다음에 He was supposed to take care of 이런 부분들 얘기할 거리들이 있죠 One day he saw a baby monkey crying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얘기할 것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얘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To comfort it 같은 것들 But it continued to cry 이런 부분들 다 할 말들이 있죠 When he gave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뭐 이런 표현들 He stopped crying 이런 것들 얘기할 게 있네요 자 그래서 동물원은 더 쓰는데 동물원에서 내가 필요한 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에서 할 때 전차 못 쓴다 됐습니까? 동물원에서 At do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supposed to 그래서 Be supposed to 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주세요 Be supposed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이거 영영풀이 Be supposed to 에 영영풀이 같은 말 내가 해놨죠? 그렇죠 Should 그렇죠 Should 그래서 여기에 Be 동사에 Was가 있으니까 언제의 의무다 과거의 의무를 Be supposed to 해서 Was supposed to 또는 Were supposed to 일단 Suppose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하겠습니다 Suppose 단어를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추측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죠 추측하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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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se That의 뜻은 추측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I suppose that she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I suppose that she is kind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추측하다 여기다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 Suppose 뜻은 Suppose 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겨진다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Be supposed to 는 to 뒤에 동사원형이 오고요 동사원형의 행동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니까 해야만 한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Be supposed to 뒤에 to 는 to 부정사의 to 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온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보시고요 Look for Look for to 할 때 to 하고는 다르죠 다음 take care of 에 대한 얘기 take care of 무슨 뜻이고 돌보다 같은 말 그렇죠 look after 또 care for 가 있죠 같은 말 이제는 알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돌보다 3종 세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care about 뭐예요? 신경쓰다 상관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죠 비교해서 care about 의미로 알아두시고요 I don't care about it 난 돌보 신경 안쓰죠 케어로브아웃은 신경쓰다구요 돌보다는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care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ake care of 할 때 케어의 품사는 명사죠 그렇죠 care 여기에 care의 뜻은 단어의 뜻은 돌봄 이런 뜻이죠 돌봄 보살핌 그렇습니까? care for 할 때 케어의 품사는 당연히 동사죠 그렇죠 여기에 care의 뜻은 돌보다죠 돌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care가 명사로서는 돌봄 보살핌 동사로서는 돌봐주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수고로서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같은 돌보다 라는 표현들이 있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원숭이 돌봄 보기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One day he saw a baby monkey crying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지각동사라고 하고 느끼는 동사라고 하고 그럼 지각동사 SO 말고 WATCH도 했고 Listen to Hear Feel 알아차리다 N으로 시작하는데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진단은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그렇죠 NOTICE 그리고 Touch는 지각동사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라 했죠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다 시각이죠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뭐 몇가지 빠졌네요 Smell 그 다음에 Taste 이런 동사들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한다 NOTICE는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딱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들을 이렇게 때려 놓은거죠 때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깐 고기를 때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혜력은 있는데 그렇죠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지각할 수가 있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목적어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게 얘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얘가 이 행동을 할 때야 이 행동을 당할 때야 이 행동을 한다는 조건이 얘와 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수동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여기에 뭐 또는 뭐를 쌓였다 원형 또는 현재 동사 그리고 얘는 절대로 모관리나 동 명사가 아니라는 이게 한 세트의 능법이죠 그렇습니까 그걸 토대로 여기에서 문제 낼 수 있는 건 여기에 To cry 안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cry 된다라는 거 He saw a baby monkey cry도 되고 He saw a baby monkey crying도 되고 근데 crying은 우리가 해석상으로는 흔히 아기 원숭이가 우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동생을 멍청하게 얘기해서 멍청하다 멍청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그럼 보았습니다 어떤 무엇을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래 그렇다면 얘가 현재 문사라는 계속해서 따라오는 문법이 있고 여기에 뭔가가 생겼되고 멍키하고 crying 사이에 뭐가 생겼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게이브에 여기 두 번 게이브가 나오는데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보이고 그 다음에 When he gave one banana to the monkey 이런 거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오케이 왜 게이브에 제가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사용된 형태는 위에 있는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라는 몇 형식 그렇죠 4 형식이죠 Give a,b Give 가 목적어를 몇 개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동사를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러면서 따로 통을 통을 만들어 놓고 뭐하나 그렇죠 수요동사죠 이번엔 만초 수요동사죠 뭐 Show a,b Give a,b Buy a,b Make a,b Send a,b Teach a,b Write a,b Cook a,b 그렇습니까 S,b 근데 기브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점수사 뭘 쓴다 툴을 쓴다 그래서 여기에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사형식으로 쓰여있는 수요동사로 쓰여있는 여기에는 When he gave one banana to the monkey 할때는 그렇죠 사명식으로 쓰여있는 직접 준 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는 녀석을 모두 처리했다 전지사 툴을 사용했죠 뭐 이건 사실 중일때 문법이구요 다 알고 있는 것도 뭐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자 이번엔 to comfort it 에 대해서 일단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comfort의 뜻이 뭡니까 달래다 안정시키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파생어부터 볼까요 comfort의 형용사형은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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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뜻은 어떤 편안한 됐습니까 편안하게는 뭐겠어 comfortably comfortably 편안하게 comfortable 편안한 comfortable 진정시키다 comfort 일단 동사죠. 동사 앞에 to가 붙였죠.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를 하죠. 명형부. 뭐예요?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죠. 그쵸?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반항을 준 의도가 뭐야? 반항을 준 의도.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문사정법입니다.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in order so as. 이걸 쓸 수 있죠. in order to comfort it.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에서 why did he give the monkey one banana?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why did he gi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승은 당연히 더 베이비 멀키 되신 것 같고요. 됐습니까? but he continued to cry. 이승은 당연히 계속해서 더 베이비 멀키 되신 것 같죠. 더 베이비 멀키 continued to cry. 자, 우는 것을 계속 했다. 계속 울었다. 이 말이죠. it continued to cry. 그러면 continue는 누구처럼? 그렇죠. like처럼. to cry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crying 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은 툭부정사의 명형부? 당연히 continue의 목적어니까 명사정법이죠. he continued want to cry 하는 것. 명사정법이죠. 네? 네? 동명선은 현재 명사정? 어... 동명선. 당연히 동명선을 우는 것이죠. 우는 것을 계속 했다. he continued, it continued to cry. it continued crying. 우는 것을 계속 했다. 자 근데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할 때 할 때 continue를 쓸 수도 있지만 시제가 과거니까 이 자리에 뭘 쓸 수도 있고 kept를 쓸 수도 있고 keep은 누구처럼? 그쵸 enjoy처럼 여기에 to cry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it kept crying 해야 된다는거 아 무슨 계속 했다 그 다음에 gave에 대한 얘기 했구요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더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one more banana 됐습니다 one more 하나 더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원숭이에게 그 다음에 it stopped crying 부분에 우리가 자세한 것 stop은 누구처럼? 그래서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서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지금 여기에 to cry 쓸 수도 있죠 그쵸? 근데 it stopped to cry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 그것은 울기 위하여 가전기를 멈췄다가 되는거지 울음을 멈췄다가 안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stop은 stop moving이야 quit이야 그렇죠 it quit crying 됐습니까? quit의 산면배신? quit quit quit이죠 it quit crying 우는 것을 그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ok before you read 끝났구요 이번에는 일기같은 종류의 글이네요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focus on language c focus on language c focus on language는 주로 문법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운이 좋은 날이었다 이러고 있네요 운이 좋은 날이었어 왜 운이 좋았는지 쭉 얘기하겠죠 아침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아침에 어디에 도착하자마자 앞참 그렇죠 버스가 도착하자마자네요 버스가 도착했다 이렇게 하네요 버스가 도착했다 뭐 하자마자 내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내가 란 말은 지금 안보이지만 내가가 생략했죠 내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내가가 생략했죠 아침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내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길에서 5천원을 발견했네요 그렇죠 내가 란 말이 지금 안보이지만 여기 내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법적인 것은 누가 뭐뭐하는 동안이죠 누가 뭐뭐하는 동안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접속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종사가 다 필요하죠 누가 뭐뭐하는 동안 나는 길에서 5천원을 발견했습니다 아 5천원 주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동안이죠 내가가 또 빠졌죠 내가 또 집에 가는 동안 나는 뭐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보았죠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건 무슨 시제예요? 왜 팩트니까 보았던 건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왜 시제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애를 보았다가 내가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과거에 그 순간에 집에 가는 그 순간에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자마자 또 보이네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가 보이네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자 어찌 내리기 시작했다? 억수같이 엄청나게 뭐하는 것이 시작되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운이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It was my lucky day It was my lucky day It was my lucky day 글의 종류는 뭐다? 글의 종류는 그렇죠 영어로 다이어리죠 It was my lucky day 자 lucky day 이라고 했으니까 왜 lucky day인지 좀 얘기합니다 언제 In the morning 누가 뭐했다 버스가 어라이브 됐다 언제 I got the bus stop As soon as I got the bus stop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는 동안 해줘 내가 학교를 걸어가는 동안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나는 뭐했다? I found 5,000원 어디서? On the street 50,000원 On the street 그 다음에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집에 가는 동안 While I was 내가 있었던 동안이죠 While I was 내가 있었던 동안 어디에 있었던 동안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동안이죠 내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동안 While I was While I was On my way home While I was on my way home While I was on my way home 어디로 가는 도중에 On my way 뒤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죠 On my way to school On my way home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도중인 일하는 어떤 시입니다 전 서버터스가 어떤 시대죠 On my way home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I saw the girl I lied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I got home 뭐하기 시작했다 It started to rain heavily 됐습니다 OK 그래서 운이 좋았나 몇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인가? 그렇죠 뭐 네 가지인가? 뭐 하나 보이시다 뭐 좋지도 않죠 제일 먼저 운 좋다고 대화하는 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다 기다리고요 두 번째 운 좋았다니 학교가 5,000원을 주어왔다 집에 오는 도중에 주신 거 아닙니다 학교가 안다가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운 좋은 일은 내가 집에 가는 분 중에 뭐 했다?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망 나오죠 뭐 하자마자 뭐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네 가지 좋은 일은 있었어 그래서 It was my lucky day 됐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있었던 일은 뭐? 아침에 있었던 운 좋은 일은 뭐? 버스가 바로 도착한 거 그쵸? 집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운 좋은 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 그쵸? 비가 내리는데 왜 운 좋지? 내가 비 좀 만지? 아 다른 얘기는 우선 안타고 그쵸? 움직이게 하지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로 오는 도중에 있었던 운 좋은 일은 과학에서 전해를 말한다 좋습니다 학교로 보여가는 도중에 있어서 좋은 일은 우선을 주어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요하죠 문법이니까 그쵸?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고 부르죠 그쵸? 무슨 절이라고 부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뭐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지만 그쵸? 언제 있을 일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뭐 while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Was walking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원 on the street 오케이 길거리에서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길거리에서 온다 street 전체 다 on을 쓰죠 그 다음에 또 While I was 자 이 표현 어디로 가는 도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 도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 도중인 내가 어디로 가는 도중인 On my way 어디 여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래서 내가 학교 가는 도중인은 뭐예요 On my way To School 알겠습니까 On my way to school On my way to my friend's house On my way home Home은 여기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죠 Home은 To 없이도 Where에 대한 Go to home이야 Go home이야 Go home이죠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됐습니까 Home은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다 보사로 사용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I saw the girl I like 자 여기도 뭐 중요한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soon as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ike 하고 saw도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되고 그 다음에 As soon as I got home 보이네요 As soon as I got home It started to rain heavily 이런 것도 쭉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It was my luck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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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딱 12시가 되면 난 12시에는 뭐였어? At noon 그쵸? noon이 지났어 오후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명사로 언제라는 대답을 만들고 싶으면 Muddy after noon Indy after noon Indy after noon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가 켜고 나서 저녁때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evening At night 그 다음에 밤 12시에도 이쪽 밤 12시에 At midnight 그 다음에 새벽에 At dawn 다시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오늘 아침에는 뭐죠? This evening At night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At night This evening This afternoon 네 그렇습니다 Okay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이걸 보고 뭐에 무슨 점을 해본다 시간에 부작용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걸 when으로 쓸 수도 있겠죠 The bus arrived When I got to the bus stop 해보내는데 When을 썼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범죄는 범죄는 범죄에 도착했을 때 구요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The bus arrived On getting to the bus stop 좋습니다 The bus arrived On getting to the bus stop 주세요 On doing 너무 하자마자 좋습니다 네 뭐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끝까지 치마를 치마의 학습을 시켜주시고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I got to the bus arrived On getting to the bus stop 좋습니다 The bus arrived I got to the bus 여기에 갓하고 arrived 을 보고 뭐라 그런가 시간에 부작용 그쵸 CJ 일치라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갓을 쓰나 개스를 쓰나 한국 학생들은 여기에 갓이 있던 개시 있던 교수 신청을 안 써 좋습니다 왜 우리 언어는 CJ 일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험 학교생들도 그런거 가지고 질문을 많이 내죠 여기다 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불러볼 수 없음 맞대기 않습니다 전부 다 과거로 CJ 일치 시켜주시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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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샤워하는 동안 누가 전화했다 내가 샤워하는 동안 누가 전화했다 그러면 내가 샤워하는 동안 이런 느낌입니까 이런 느낌입니까 첫 번째야 두 번째 그쵸 이 느낌이죠 전화한 건 이런 느낌이죠 그쵸 이거 근데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얘기긴 해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게 그쵸 샤워를 shampoo 샤워 샤워 누군 신표 ун 구ued 자 그럼 어떤식으로 추천되지 시검 시emon 쩔기 내가 학부로 걸어가는 동안 5천원을 딱 발견했잖아 그럼 걸어가는 동안은 당연히 느낌이 그 다음에 내가 5천원을 발견한 건 어떤 순간 쿡 일어난 거죠 그래서 while i walked to school이 아니고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바꿨으면 안 돼요 Y를 썼을 때 종신해야 되기 위해 뭐뭐 하는 동안은 이러기로 뭐뭐 했다는 이러기로 하나는 진행형, 하나는 단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그래서 여기에 was walking, got found 얘는 뭐뭐 하고 있는 동안 뭐뭐 했다 쭉, 후, 진행형, 단순 시제 주가, ok, 그 다음에 while i was, 여기죠 while i was, 그 다음에 on my way,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도중에 어디 가는 도중에 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남자가 어디 가는 도중에 하면 on his way, 어디 하면 되겠죠 네가 어디 가는 도중에 하면 on your way, 어디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what에 대한 도중에 아니면 your way 한가 그래서 네가 학교 가는 도중에 on your way to school 그러니까 무슨 시기 때문에 무슨 시기 때문에 내가 학교 가는 도중에 이라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말씀이란 거 누가 어디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I am, 엄마한테 전화왔어 어? 수업 마친 지 1시간이 2시간인데 엄마, 네가 집에 안 오니까 엄마가 전화와서 어? Where are you? 그리고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I am I am on my way home 제 집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표현 I am I am going home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표현 while I was going home 하와 같은 표현 while I was going home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while I was going home while I was on my way home 이 표현 수어로 정리해 두세요 on my way 어디 내가 어디 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I saw the girl I like 보이네요 일단 I saw the girl I like 나는 내 마음에 들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보았다죠 이 정도 중요한 거 뭐가 보입니까? 소 소가 보입니까? 소에 대한 얘기? 소 소하고 like하고 비교하겠다? 그렇죠 CJ1치가 안 일어났죠 왜 그렇다 내가 봤던 것을 어디 조금 하고 내가 내가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건 뭐 팩트니까 CJ1치의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건 안 보이세요? 지갑동사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지갑동사는 맞습니다 근데 그 거리 무슨 행동을 합니까? 목적으로 거리 어떤 행동을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 아니죠 이건 오 형식이 아니죠 이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보호가 없죠 그렇죠 네가 얘기한 그거죠 바로 어떻게 하세요? 또 다른 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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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 pren path Z Vä Z I got home 뭐이죠? 내가 집에 도착하자 맞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다른 표현 On getting home It started to rain heavily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얘랑 똑같은 뭐라 그런가 비니 좀 보여줘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heavily heavily는 뭐랑 heavy랑 관계 있겠죠 heavy는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heavy는 무슨 시에요 어찌 부사죠 여기에 부사가 사용되는 이유는 심하게 시작했다 심하게 빛내리가 뭐에요? 얘는 부사주려고 부사가 오는 거죠 여기에 메인만 보면 메인의 부사가 오니까 동사 그래서 동사죠 동사 two 말고 two 외인만 외인의 부사는 빛내리다죠 동사니까 동사를 꾸미는다는 거 동사를 써야 된다 보십니까 심하게 빛해빈이라죠 심하게 빛해빈이라 외인 헤베리 심하게 빛내리다 포고가 수관이다 헤베리는 동사인 외인을 꾸미는다고 동사 형태인 헤베리 평소사 형태인 헤베리 말고 심하게 심하게 부사형 대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헤베리 오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다 헤베리 써 놓고 만약에 투여하면 자꾸 누워 본단 말입니다 나쁜 자식들이 so it starts with rain heavy 이렇게 만약에 투여하면 아니죠 심한 비가 내리니까 심한 내리다 심하게 내리다 심하게 내리다 동사를 꾸미는다고 그 다음에 트레인 하다 앞에 축구가 붙어있는 거 축구로 가로 명성부 으로 형님 명상을 스타트에 묶이 temperatura 스타트는 translation princip A 네 Begin처럼 dominates Reign 대신에 이렇게 레이닝 지금 그냥 Bernie 2 지금 이렇게 알고 있던 거라서 재미가 없는 모양니 다음 저녁에서 자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이딩 워크샵 A 계속해서 문법이라든지 대화 파트에 사용됐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기의 관심사 얘기합니다 나는 요리하는 것에 관심있다죠 요리하다에 관심있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죠 나는 원한다 뭐하는 것을 요리사가 되는 것을 언제 미래에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미래에 요리사 되는 것을 원한다 요리사 되고 싶은 게 원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되고 나는 요리하는 것을 뭐할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그쵸? 나는 공부할 것이다 그 다음 뭐 뭐 하자마자가 나오네요 그쵸? 졸업하다가 뭡니까? 그쵸?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클래스카드 열심히 하셔갖고 가르칠 기분이 막 놔주고 졸리고 잘 알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일식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갈 것이다 그쵸? 지금 뭐 말하고 있습니까? 계획 말하고 있죠? 그러면 졸업하는 거 언제일이야? 뭔가 뻔한 게 좀 보이죠? 그렇습니까? 내가 졸업을 하자마자 내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언제 졸업을 하자마자? 미래에 졸업을 하자마자죠 그쵸? 미래에 졸업을 하자마자죠 그쵸? 아닙니까? 과거에 졸업하자마자 갈 것이다입니까? 미래에 졸업을 하자마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쵸? 내가 미래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미래에 음식에 대해서 일본 음식에 대해서 일본으로 갈 것이다 전부 미래에 있을 일이죠? 오케이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쵸? 외래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나는 배우기 위하여 일본으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일본 음식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본 음식은 Japanese dishes 일본 음식 일본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다가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가 되었을 때 서른 살이 될 때 내가 서른 살이 될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우연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언제 내가 서른 살이 될 때 누구든 나는 어디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계획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가 또 보이죠? 언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오케이 내가 언제 현재 일을 하는 동안입니까? 과거에 일하는 동안입니까? 미래에 일하는 동안입니까? 미래 그렇죠 미래에 일하는 동안입니까? 내가 미래에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웬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내가 미래에 일을 하는 동안 누구는? 나는 누구를 위해? 어린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요리책을 쓸 것이다 뭐 라이트죠? 뭐 지필하다 뭐 별거 없습니다 라이트죠? 오케이 요리책이 뭡니까? 레시피 레시피는 요리 방법이고 레시피가 들어있는 책을 쿡북이라고 그러죠 쿡북 그 다음에 언제가 또 보이죠? 언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자 이거는 주어동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내가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원한다네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내 자신의 라면 식당 여는 것을 원한답니다 배업하다 열다이 말이죠 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거 서른 살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웬에 대한 대답이죠 웬에 대한 대답들 전부 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근데 이 웬에 대한 대답인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미래의 웬이죠 그럼 계속해서 그럼 계속해서 언제가 또 보이죠? 언제 일요일마다 이말이죠 일요일마다 누구는? 나는 어디로? 내 가게로?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을 뭐한다?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나는 가게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대접할 것이다 이말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제게 최고의 라면을 그랬습니다 전부 다 미래 시제죠 그랬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난 요리에 관심있어 I'm interested in cooking 그래서 자기의 당내 희망을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난 미래의 요리사 되고 싶어요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I'm interested in cooking,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So, I'm interested in cooking 나는 요리를 공부할 것입니다 Okay, 그래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쪽에서 둘이 공부할 것입니다 I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biases 계속해서 내가 서른 살이 될 때 When I was 30 When I was 30 그쵸 지금부터 중학생인데 과거에 서른 살이었던 때 있죠 When I was 30 내가 서른 살 되는 건 언제 일이야? 일일이잖아 당연히 뭐야 When I was 30 따라 적은 사람은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 포르장몰 역시 When I was 30 자 아직 섞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걸 써도 돼 When I was 30 내가 서른 살이 될 때 기본 형태는 이것도 내가 서른 살이 될 때는 미래의 일일치라도 When I was 30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했냐 내가 서른 살로 딱 1월 1일날 29달이었다가 12월 31일날 29달이었다가 1월 1일이 되었을 때 날짜가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계 같은 게 이렇게 탁 넘어가면 바뀌잖아 이렇게 이렇게 탁 때면 나이가 바뀌잖아 이렇게 탁 때면 나이가 바뀌잖아 29에서 뭐 이렇게 숫자가 하나 탁 탁 이렇게 누가 탁 때면 탁 할 수 있으면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탁 때면 이렇게 탁 때면 나이가 바뀌잖아 그래서 서른 살로 바뀐다 서른 살이 된다 할 때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When I turn 30 턴을 쓰면 어떤 느낌이냐 딱 해가 바뀌어서 해가 터나 이어가 터나면서 내 나이도 못하는 느낌 터나는 느낌 됐습니까? 부모 형태는 뭐다? Am so good in the morning When I am 30 여기다가 버리작머리에 롤 됐습니까? When I turn 30 무슨 시제로 뭐를 표현한다나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As Nets I graduate from 도 마찬가지죠 As Nets I graduate from 됐습니까? 내가 언제 졸업할건데 미래에 졸업할건데 As Nets I will graduate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됐습니까? 내가 졸업하자마자 갈거다 여기에는 어? 그럼 선생님 모르잖 모르잖 없이 윗쓰지 말라 그러니 여기는 왜 아이비를 봅니까? 얘는 시간에 부사절이고 I will go to jack and t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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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and dc 무슨 자리야? 주절이죠 주절 주절인데 주절에다가 위를 앉히면 됩니까? 안되죠 그니까 시간에 부사절일 때 왜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있을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왜 대한 대답이니까 왜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ill you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 to This is 그렇게 되는거죠 그니까 여기가 듣고 싶어 했는데 뭐라고 묻는다고 왤 대한 대답을 구여보고 시간에 부사절이고 시간에 부사절이고 이 안에다가 위를 넣지 말라는거지 여기에다가 위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위에 3분갖고 막 12번을 했는데 있어 당연히 놔야 되는 거 아냐 이건 여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이랬어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다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위를 넘어 앉는다던데 그렇습니까? 안쪽고 탁 가만히 있었죠 민비는 아아 대형에 선생님이 낚시질하고 있는데 아아 알겠습니까? When I turn 30 I will come 다시 되돌아오니까 I will come back to Korea When I come back to Korea When I turn 30 그러니까 서른살 될 때까지 졸업하면 대충 몇살쯤 됩니까? 뭐 스물여섯이나 스물넷 바로 간다면 나를 굴대 안갔다오면 졸을래 졸업 여섯시 졸고 남자라면 하여튼 얼마 동안 30살 됐을 때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start working and start working in a big restaurant 뭐라고요?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start working in a big restaurant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이 보이죠 내가 일을 하는 동안 while I work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위한 욕이 왜 아프면 젊은이들을 위한 욕이 어쨌든 그 다음에 서른살이 되었을 때 아 참 서른여덟살이 되었을 때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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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38 해도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걸 써볼까 뒤로 해서 이걸 씁니다 뭘 쓰냐 at the at the at the at the at the at the age of 38 이것도 단어에 분명히 나오죠 at the age of 38 at the age of 38 38살이 되었을 때 8년 동안 큰 식당에서 일하겠다는 얘기죠 8년 동안 큰 식당에서 일하겠다는 얘기죠 8년 동안 큰 식당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동안은 나는 젊은이를 위한 요리책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at the age of 38 서른여덟살이 되었을 때 나는 뭐하고 싶대요 I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일본에서 라면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뭔가 또 공사활동도 하겠다는 얘기 나온거죠 언제마다 every Sunday 자 every Sunday I am going to invite poor people to my restaurant and 대접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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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 them serve them the best ramen in the world every Sunday I'm going to invite poor people to my restaurant and serve them the best ramen in the world 좋습니까 그래서 관심사가 뭐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I am interested in cooking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so I will study what will you study what will you study what will you study I will study cooking 어디 가는 것을 그 다음에 첫번째 계획은 졸업하자마자 어디 갈거다 일본에 갈거다 왜 갈거다 일본어치는 그 다음에 몇살이 되었을때 서른살이 되었을때 계획은 어디와서 뭐할 것이다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큰 식당 바로 라면 식당 이런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형 식당에서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동안의 계획은 뭐 일을 하는 동안의 계획은 some cookbooks for young people 을 write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년 동안 일한 다음에 8년 동안 일하고 at the age of 38 했을때 뭐하고 싶다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how do you want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 뭐하고 싶다 4 people을 모여서 invite 할 계획이 있고 그 분들에게 뭐하고 싶어 serve them the best ramen in the world 자기라면이 뭐다 자기가 끊은 일은 뭐다 자기가 끊은 일은 뭐다 the best ramen in the world 자신감으로 표현한 거죠 confidence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뭐 뭐 이런 것은 뭐 잘 알고 있죠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얘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그렇습니까 so 안 쓰고 딴 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이거는 뭐 설명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네 graduate는 arrive 같은지 위치 같은지 있어요 graduate는 arrive 같은 녀석인지 위치 같은 녀석인지 위치 같은 녀석인지 뭐 다른 다른 거는 뭐 go 같은 녀석인지 invite 같은 녀석인지 아하튼 visit 같은 녀석인지 아니면 visit 같은 녀석인지 아니면 visit 같은 녀석인지 아니면 orign 같은지 위치 같은지 또는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c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dc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그리고 and i turn turn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니까 여기 기본형 때 b 동사 쓰면 된단 말이야 b 동사와 뜻이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보이고 바뀌는 거네 변하는 어 그 다음에 we come back to korea and start 엔드하고 start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준비를 해주세요 end하고 start 사이에 이런 말이야 뭐 아까도 계속했지만 working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start working in a big restaurant while i work i will write 여기도 뭐 할 말이 있죠 while i will work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i write 하면 안 되고 i will write 그러면 i will write some books for young people young people을 다른 표현 방법 뭐가 있는지 어 어 그 다음에 at the age of 38 은 다른 표현 방법 뭐가 있는지 at the age of 38 어 내가 지금 뭐 영어스럽게 무대를 가면 서른여덟살의 연령일 때 나이일 때 나이일 때 모르겠어요 서른여덟이라는 나이에 내가 서른여덟살이 되었을 때 다 같고 i want to open my own restaurant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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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온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여기 every sunday on sundays 은 이제 아시죠 주의별로 every sunday on sundays 이게 일마다 됐습니까 왜 대형으로 그 기분이 안좋아 응 눈이 있어 머리가 아파 오케이 됐습니다 i am going to invite four people to my ramen and serve them the bad ramen and the world 오케이 여기서는 poor people의 다른 표현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하고 serve 사이에 생겼던 뭐 뭔 일이라든지 됐습니까 자 관심과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쿠킹은 요리하 하 는 중인이야 요리하는 것 당연히 요리하는 것 식으로 동영상하는 거 what are you interested in I need cooking 그래서 쿠킹이 뭐 여기서는 무슨 뜻하는 거 다 알죠 i want to be a cook 나는 요리사 이것을 원한다 요리사도 쿠커하는 요리기구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오케이 so 또 안 쓰고 싶다 비껏을 쓰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 will study cooking because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as soon as i'm ready from school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언제 있을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 will you go to japan 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제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기 때문에 왜냐고 묻기 때문에 그래서 말아라 워낙에 의도가 보여요 지금 이거 지금 전부 다 시간의 부담이 엄청 들어 있죠 그럼 내가 뭘 말하고 있어 미래에 있을 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시험 제휴도 내겠단 말이야 기원하게 그래서 밀를 넣고 완전히 밀를 넣는다는 거 밀를 넣는다는 거 밀를 넣는다는 거 밀를 넣는다는 거 그렇습니까 as soon as i will graduate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세요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렇습니까 자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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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같은 녀석을 위한 비집같은 녀석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래서 수고로 외웁니다 어디 어디를 졸업하느냐는 뭐다 graduate from 이제는 자동사나 사무서나 자동사나 그만둑니다 graduat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graduate은 그냥 졸업하느냐 어디 어디를 졸업하느냐 누구에도 졸업하느냐 graduate from 수고로서 외웁니다 어디 어디를 졸업하느냐 어디 어디를 졸업하느냐 내가 학교로 들어가면 I will go to Japan 일본에 갑니다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초보정사의 명성품은 나는 일본으로 갈 것이다 일본은 중에 대해서 더 더 배우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초보정사의 부서적으로 꿈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야 되나 Why will you go to Japan As soon as you graduate from school 일본어 학교로 하자마자 왜 일본에 갈거야 To learn more about 왜 왜 갈거다 왜 일본어 주게 되는 거 배우기 equal to so and to 자 자 뭐 Japanese 뭐 라지꼬고 DC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 일본 음식 음식 왜 무슨 뜻도 있다 접시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일본 접시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걸 딱 보여주고 여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이 글 쓴 사람은 일본 접시를 연구하려고 일본에 갈게 얘기다 아닙니다 일본 음식이죠 제패 이주 풀드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저번에 그럼 여기도 똑같은 얘랑 똑같은 규칙 내가 서른 살이 될 건 언제 일이지만 미래이지만 이제야 듣고 싶어 왠 윌 윌 큰백 투 코리아 왠 윌 큰면 언제 되도록 할 거니 언제 내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개선생일이 왠에 대한 대단으로 그래서 범작물같이 위를 넣지마라 그 다음 TURN 내신 쓸 수 있는거 뭐? WHEN I AM 30 WHEN I BECOME 30 WHEN I GROW 30 WHEN I GET 30 이런것들이 가능하죠 선을 써서 나이가 이렇게 바뀌는 느낌 WHEN I TURN 30 내가 서른살로 바뀔 때 서른살로 차카락될 때 그 다음 여기는 미래에 있을게니까 당연히 밀살들이 주절이 불어 I WILL COME BACK TO KOREAN END하고 START 사이에 이러한 말 이러한 일 I WILL I WILL COME BACK I WILL START 되도록 하고 시작할 것이다 I WILL의 생략이죠 I WILL START BLOCK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의 현재 공사다 동명사죠 BLOCKING START는 누구처럼 LIKE, CONTINUE, HATE 아시죠 나 둘 다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노로 바꿔 쓰고 된다 TO WORK해야 된다 이게 BIG 레스토랑 WHILE I WALK 언제 일하는 동안, 미래에 일하는 동안에 산 그러니까 얘 지금 세 번째죠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답 이들한테 듣고 싶고 when will you write some cookies for young people 너는 언제 젊은이들에 대한 책을 줄 거지 when will you write에 대한 Lap 그들한테 말아라 We might 해야 되겠고 여기는 황제식으로 하지만 황제식으로 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위를 해야 되고요 This is for young people 바꿔줄 수 있는 편 At the age of 38 뭐라고? At the age of 38 숫자 제발 영어로 말하시고요 바꿔줄 수 있는 편 When I turn 38 하면 되겠죠 지금은 전치사 구조 이런걸 보고 정치사 9를 시간의 부사절로 바꿔줄 수도 있다 When I turn 38 At the age of 38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t the age of 30 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몇살이 되었을때가 보입니다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자 여기에서 오후의 뜻은 내 내 자신의 라면 식당이고 여기에서 오후의 뜻은 뭐? 자신의 무슨격 강조 소유격 강조 소유격 강조 소유격을 강조하려고 This own book My own ramen restaurant 자신의 라면 뜻을때는 뭐를 강조하십시다 소유격 강조하십시다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다 줄이는 여기다 ER을 붙여야죠 order가 줄이죠 I 동사로 쓰이죠 동사로 쓰죠 소유하다 어? 자기 자신의 두번째 뜻 love 소유하다 have의 뜻 그러니까 얘가 소유하다니까 여기다 ER 붙이면 소유자가 되는거죠 소유자 owner own 소유하다 owner 소유자 내 자신의 내 자신의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자기 자신의 소유자 소유하다 라고 듣고 있다 On Sundays 계획 얘기하는거죠 I'm going to invite for people 아까 똑같죠 for people to be there I will I'm going to invite the tour 어디로 where 내 대답이죠 where to my restaurant 일어난 일 팔을 그렇죠 똑같은거죠 I am going to serve 나 뭐할 계획인가 대접할 계획인가 I'm going to invite I'm going to serve 생략이 생략 them for people 대신 같고요 무엇을 serve A, B죠 serve A, B 하면 A에게 B를 대접하다 무슨 동사 수요동사 give 같은 뜻이죠 I will give them I will serve them A에게 B를 대접하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대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원제가 빨리 계획이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약장 사갔네요 빨리하니까 너무 빠른가요? 좋다고 하죠? 내가 빨리하면 재영이가 좋죠 이거 왜 이렇게 그냥 하겠어? 약간 래퍼 같잖아 웹업 마무리입니다 자 일단 안녕 나는 사진기자인 한사진이야 이거 있네요 사진기자가 뭐죠? 사진사 포탑래퍼죠 포탑래퍼 뭐라고요? 포탑래퍼 오케이 뭐 인 뭐 이래죠 뭐 인 뭐 내 친구인 제임스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찍는다 뭘 찍는대요 스포츠 행사 스포츠 행사의 사진을 찍는거죠 사진 찍다 이런 표현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죠 한 장 찍는건 아니겠죠 여러 장 찍으니까 복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스포츠 행사 스포츠 행사도 하나의 행사만 가는거 아니겠죠 독수의 행사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흥미를 흥미로운 일처럼 들리긴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어떤 것 같이 들린다 어떤 들린다 야 어떤 것 같이 그렇지 멋 같이 멋 같이 멋 같이 보이는거 어떤 보인다 가 아니고요 어떤 들린다 아니고 어떤 것 같이 들린다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반복되는게 직업 직업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흥미로운 직업처럼 능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쉬운 직업은 아니다 직업이란 말이 반복될 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섹트를 얘기했으니까 시제가 현재지만 이제부터는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시제가 과거겠죠 언제 어제 누구는 나는 뭐했다 사진을 찍었죠 왜요 나는 어디에서 그렇죠 농구시하면서 어디 어디에서 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뭐 했었다 그렇죠 환호하고 즐겼죠 무엇을 게임을 그러나 나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내가 해야 되는게 두개죠 나는 뭐해야 했고 뭐해야 했다 침착을 유지하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이거죠 언제의 의무야 과거의 의무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침착을 유지하다 이런거 통째로 외워놔야 되겠죠 그쵸 침착을 유지하다가 뭐해요 keep calm stay calm 이런거 있죠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가 해야 해만 했던 의무상 두개 그 다음에 단 한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누구는 사진사는 어찌 항상 무엇에 그의 일에 뭐해야만 한다 집중해야만 한다 다시 팩트로 넘어왔죠 그쵸 다시 팩트로 넘어왔으니까 시제가 다시 한 번 더 바뀌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집중하다라는 수건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집중하다가 뭡니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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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행자를 스포팅 이벤트ram 입니다 계속해서 it sound alive it sound like an interesting job it sounds fun uninteresting job off 여기 어떤거 Sund 아 gramm I can say it sound like lan interesting job but it isn't the only one 문치가 빠르네요 job 대신 맞죠?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it's not an easy job easy one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everyone, everybody cheered and 그렇죠 시제 과거니까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I had to keep calm and take pictures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계속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a photographer must focus on his work all the time 자 오케이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Hi, I am 한 사진 of photographer 여기 있는 심표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고 I take pictures of sporting 여기 스포츠에 붙어있는 ing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고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여기 is not an easy job 여기 is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ike가 와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but it 할 때 i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 It sounds like an easy job interesting job but it is not an easy one 그래서 왜 왜 not an easy job 이라고 얘기하는지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여기 보면 여기 cheered enjoyed 잘 가고 있죠 cheered enjoyed again but I had to keep calm and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take tj7 이랜가 but I had to keep calm and take pictures let me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keep calm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and a photographer must focus on focus on his work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의미는 뭐하고 같은데 그 의미가 같은 그 단어랑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죠 ok 자 그래서 여기에 Hi I'm Han 사진 a photographer한테 이 심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에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인 뭐 나는 사진기사인 한사기입니다 뭐뭐인 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포츠에 대한 얘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1 2 2 2 3 3 4 4 5 5 5 5 5 5 노래하고 있는 방입니까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입니까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입니까 어케しく 이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장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쵸? 뭐? 포토그라크 대한민국은 어떤 장식인 것 같고 포토그라크 사은 라이포는 인털틴 자 더 보호 포토그라크 한민국인 자는 이 자 what습니까 라이포가 있어야 되는 이유 너는 개같이 생겼다 You, you look like a dog,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이 뭐 와야 될까? 명탈 와야 될까? 명탈을 받을 수 있는 뭐 와야 될까? 정치사에 like 와야 될까? It sounds like... 자, 난 like 안 쓰고 싶어 그리고 그거는 재미있을 것 처럼 듣는다 여기 무슨 시만 있습니까, 뒤에? Like 안 쓰고 싶으면 어떤 시만 있으면 되겠죠? 같은 표현 It sounds... interesting 이렇게 됐죠? 그것은 재미있게 들리지? It sounds interesting Look happy하고 똑같은 거. It sounds interesting. But it is not easy.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어떤 것같이 들린다고 봐야 되겠고 라이프와 에너지로 봅니다. 내 때문이야. 것같이 입니다. 여기에는 계속 좋은 일이지만 왜 재미있게 들린다고 할 때 It sounds interesting.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Ok. Interesting. Interested가 아니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뭐니까 당연히는 그렇죠. 자로 꾸며주죠. 동명사야 이제 문사야. 당연히 현재 문사죠. 인터내스 뭐하다. 흥미를 느끼게 하다. 어떤 직업?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직업.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문사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It sounds interesting. 아까만에 벌써 힌트 자줬어. 얘가 동명사지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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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게 합니까? 직업이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게 합니까? 예. 여러분이 먼저 부탁드립니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직업. 스포츠를 하는 행사. 아니죠. 스포츠를 하는. 이것을 위한 행사. 오케이. 그 다음에 응원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했죠. 여기 cgmch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방어했고 과거에 게임을 치고 했지만 나는.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왜 얘는 툭이 아니고 테이크지. 섹트라는 거. 섹트라는 거. 나는 침착을 의지했고 하면. 그쵸. 여기 뭐가 생겼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몇 가지 의무가 있었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저기 나오면 두 가지 의무 줘.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 첫 번째 의무는 침착을 유지하. 두 번째는 뭐. 사진 찍는 거. 여기에 I had to니까. had to. have to 뒤에 공사에. 공사에. 원형. 그렇습니까? I had to pick up and I had to take pictures. 난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만 했고. 사진을 찍었다가 아니고. 찍어야만 했을까. 이렇게 의무를. had to go. 여기에 보면.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어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진이 찍었다가 아니고. I had to go. had to go. 그래서 이 자리에 to be 와도 돼. to be 와도 돼. 다만 해석만 달라진 거예요. to be 오면 I had to pick up. 나는 뭐해야만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고. 사진을 찍었다. 예를 들어서. taking off은 I had to pick up.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 어쨌든 같은 얘기지만. 눈꺼풍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다는 한 장에 좋은 사진을. 없기 위해서. 넥슈하고 있는 거. 두 번을 뽑는 건 Y. in order to. 알죠. 외도를 나타낸 거죠. 단 한 장에 좋은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현재 의무니까. must. a photographer. 안만 밀어봤더니. B나 C니까. must 내실 수 있는 건. he. have to. he have to. he had to. he had to. alpha가 여행이죠. have to. he has to. has to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다. a photographer has to focus on. he has to focus on. 됐습니까? OK. focus on. 뭐하나. 중증하다. 바꿨을 수 있는 거. 기억나나요? 뭔데요? OK. 집중을 지불하는 거죠. 집중을 지불하는 거. 집중을 지불하는 거. 네요. 그렇죠. work. pay. attention. to. 그리고 이 2는 전지사의 2다. look for 2 할 때 좋아 같다. but pay attention to his work all the time. work all the time. he has to pay attention to his work all the time. work all the time. work all the time. pay attention to. 수고하긴. 그럼 all the time. 항사이란 뜻이고 의미는 뭐하고 같지만. 얼마다. 하고 같지만 오브해자 옷은 지금 좀 다르다. but 그렇게 해서 구강 2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쁘죠? 국가 끝나면 뭐 쉽다. 뭐 이랬던 미래 학교 선생님이 끝까지라고 했다는데 얘네도 끝까지라고 했고 스페셜 유닛까지 2가 더 남았어 10일 10일 10일이라고 교재가 안 나와있어 스페셜 유닛 이렇게 나와있어 10일 다운, 아 10 다운 3일이에요